해리 케인 데려오기 위한 레비 회장의 특단 조치 토트넘 팬들은 슬픔에 오열했다. 해리 케인 복귀 소문에 영국 축구계의 우려가 증폭하는 가운데 일부 인원들의 더러운 거래 상황이 발각되어 충격을 선사했다. 최근 바이엘은 미넨의 위상이 전과 같지 않다는 축구계의 의견이 많다. 영국팀 소속 선수들도 영국을 떠나 미넨으로 이동하는 움직임이 한때 많았는데 이들 중 해리 케인은 당시 토트넘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고 이런 시기에 미넨으로 이적하는 것은 과한 욕심이 아닌가 하는 세간의 비판이 있었죠. 아니나 다를까 해리 케인은 미넨에서 그 기량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매체 스카이스포츠는 케인은 미넨으로 이적 후 챔피언스리그에서 활약할 것을 희망했으나 한여름 밤의 꿈일 뿐이었다. 며 그는 토트넘에서의 활약상이 더 좋았다. 아마 미넨에서는 이 선수를 돋보이게 해줄 길잡이 선수가 없기 때문일 것. 이라고 전에 해리 케인이 아마 티내진 않지만 토트넘의 손흥민을 필요로 하고 있을 거라고 예측하기도 했죠. 전문가들은 이런 케인이 토트넘에서의 시절을 그리워할 것이라고 입을 모아 예측했죠. 해리 케인의 토트넘 복귀에 대한 소문만이 무성한 가운데 영국 매체는 전 세계가 놀랄만한 특종을 보도합니다. 해당 보도에는 해리 케인의 소식에 대한 현지 축구 전문가들의 작심 한마디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영국 현지 전문가들은 굉장히 노골적이고 대담하게 특정 선수들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날렸고 인터뷰를 접한 현지 기자들까지 모두 깜짝 놀랄 정도였다고 하네요. 오늘 영상에서는 독일로 이적한 영국 선수들이 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영국 프리미어리그의 몇몇 선수들이 과거 바이엘은 미넨의 빛나던 시절만을 보고 더 큰 도전을 찾아 바이엘은 미넨으로의 이적을 선택했죠. 하지만 매체 풋볼런던은 최근 몇 년간 바이엘은 미넨의 위상에 대한 축구계의 의견이 예전과 상의하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라며 한때 유럽 축구계를 지배하며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포함한 다수의 트로피를 거머쥔 바이엘은 미넨이었지만 최근에는 그들의 전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라는 보도를 내보냅니다. 특히 당시 토트넘에서 비교적 뛰어난 성적을 보이며 팀 내 손흥민과 양대 산맥을 이루는 스트라이커 중 하나로 평가받던 해리 케인의 바이엘은 미넨 이적은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당시 케인은 토트넘에서 분해차는 대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이적은 많은 이들에게 과한 욕심으로 보였고 세간의 비판으로 이어졌죠. 매체 데일리메일은 해리 케인은 바이엘은 미넨으로 이적한 후 예상대로 토트넘에서 보여주었던 같은 수준의 기량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라며 부상과 적응 문제 등 여러 요인이 그의 성적에 영향을 미쳤다. 라고 평가했는데요. 이에 따라 많은 전문가들은 케인이 토트넘에서의 화려한 시절을 그리워할 것이라고 입을 모아 말했다고 하죠. 축구 전문가 사이먼 존슨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해리 케인의 토트넘 복귀에 대한 소문이 끊이지 않았다. 라며 해리 케인이 바이엘은 미넨에서 생각한 만큼 성과를 내지 못하자 박쥐처럼 다시 토트넘으로 오고 싶어하는 것 같다는 취지의 칼럼을 쓰기도 했습니다. 매체 인디펜던트는 해리 케인의 바이엘은 미넨 이적 이후 축구계는 그의 행보를 주목해왔다. 라며 한때 토트넘에서 누리던 스타덤과는 달리 미넨에서의 적응은 예상보다 험난했다. 라고 보도했는데요. 독일 매체 키컷 또한 미넨의 전력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해리 케인은 바이엘은 미넨으로 이적한 후 토트넘에서 보여준 같은 수준의 기량을 발휘하지 못했다. 며 이러한 상황은 케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를 지지하는 팬들에게도 실망을 안겨줬다. 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근 바이엘은 미넨의 방출 보고서가 유출되며 축구계의 새로운 논란이 일었다고 하는데요. 유출된 보고서의 내용에 따르면 방출 1순위로 해리 케인의 이름이 올라있었다고 전해져 유럽 축구 팬들에게는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전문가 사이먼 휴즈는 이번 미넨의 방출 보고서 내용 유출은 해리 케인의 미넨 내 위치와 향후 거취에 대한 다양한 추측을 불러일으켰다. 라면서 해리 케인이 바이엘은 미넨에서의 미래가 불확실해지자 그가 다시 토트넘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 보인다. 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현지 매체들의 비공개 소식통 사이에서는 해리 케인이 토트넘으로 다시 복귀하고 싶어하고 이를 위해 여러가지 술술을 꾸미고 있다는 소식이 흘러나왔다고 하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영국 전역이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해리 케인이 토트넘 복귀를 위해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한 매체의 폭로로 인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었죠.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바로 해리 케인이 몰래 접촉한 사람이 토트넘의 구단주 레비 회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매체 텔레그래프는 영국 축구계가 또다시 큰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라면서 최근 해리 케인의 바이엘은 미넨에서의 불확실한 미래와 토트넘으로의 복귀 가능성이 끊임없이 거론되던 차에 토트넘의 다니엘 레비 회장과 해리 케인 사이의 밀담이 세간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라는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현지 매체들이 주목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은 케인이 바이엘은 미넨을 떠나기로 결정한다면 상당한 규모의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축구 전문가 잭 피츠룩은 이 위약금은 케인 개인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며 이러한 상황에서 레비 회장이 위약금 대납은 물론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800억 원의 자금까지 마련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라고 알렸죠. 해당 소식은 레비 회장이 케인의 복귀를 간절히 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신호였고 토트넘 팬들 뿐만 아니라 영국 축구계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는데요. 외신 매체 마르카는 레비 회장의 이러한 행보는 해리 케인을 향한 믿음과 팀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준다. 며 하지만 이는 동시에 영국 축구계에서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고 보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레비 회장의 이런 결정이 토트넘 내부 자원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다른 선수들에게 부정적인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이에 토트넘 호스퍼의 팬들은 분노의 도가니에 빠졌다고 합니다. 구단이 해리 케인의 위약금 지불을 위해 거액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팬들은 특히 손흥민에 대한 구단의 대우 문제를 지적하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죠. 전문가 에드 메일러스는 이번 논란의 핵심은 토트넘 구단이 손흥민과 기존 선수들에게 제대로 된 대우를 해주지 않으면서도 케인의 위약금을 대납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라고 전하며 특히 손흥민의 경우 팬들 사이에서는 그가 구단에 대한 충성과 헌신에 걸맞는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라고 전에 최근 몇 년 동안 토트넘의 최전선에서 활약하며 팀의 핵심 선수로 자리매김한 손흥민에 대한 팬들의 애정과 기대가 해리 케인의 복귀에 대한 반발심을 자극하고 있음을 알렸죠. 축구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이 손흥민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케인이 복귀한다면 손흥민의 팀 내 위치와 영향력이 축소될 수 있으며 심지어 캡틴 완장까지 넘겨줘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외신 매체 espn은 토트넘의 현재 상황은 구단 경영의 딜레마를 여실히 보여준다. 며 선수들에 대한 공정한 대우와 팀의 장기적인 전략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 고 보도했습니다. 축구 전문가들은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더욱 강력하게 나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케인 문제에 대한 논란이 팀의 현재 상황, 즉 챔피언스 리그 진출을 위한 중요한 시점에 선수들의 집중력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죠. 전문가들은 손흥민을 비롯한 선수들이 이 문제에 신경 쓰지 말고 챔피언스 리그 진출이라는 중대한 목표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토트넘 팬들은 케인이 돌아온다 해도 우리의 마음은 변하지 않아. 소니야말로 토트넘의 진정한 영웅이야. 돈 때문에 팀을 떠난 케인을 다시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까? 손흥민은 항상 팀을 위해 싸웠어. 소니 없이 지난 시즌을 상상할 수 있나? 케인보다 그가 훨씬 더 팀에 기여했어. 케인의 복귀에 대해 듣고 싶지 않아. 우리에게 필요한 건 소니의 리더십이야. 소니가 받는 대우가 정말 마음 아파. 그는 팀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는데 케인보다 더 많은 인정을 받아야 해. 케인이 다시 와도 손흥민이 우리의 캡틴이 되어야 해. 그는 팀의 정신과 심장이니까. 라며 케인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냈고 동시에 캡틴 손흥민을 보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신 매체들은 토트넘 호스퍼의 현재 상황은 단순한 선수 이적 문제를 넘어서 축구 구단의 경영 철학과 팀워크 그리고 팬들의 열정 사이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갈등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많은 축구계 인사들도 해리 케인이 토트넘으로 돌아오고 싶다면 정정당당한 방법으로 위약금을 지불하는 과정을 거치길 강하게 주장하고 있죠. 전문가 마크 호그데는 포스테코글로 감독과 토트넘 구단 경영진은 이러한 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팀의 미래를 위한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라며 챔피언스 리그 진출이라는 당면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선수들의 멘탈 관리와 팀워크 강화에 더욱 집중해야 할 때이고 이런 소식에 선수들이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어야 한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해리 케인과 레비 회장의 얌체 같은 물밑거래 상황을 현지 보도를 빌려 전해드렸습니다. 케인은 이미 토트넘과 손흥민을 한 차례 배신한 전적이 있고 자신의 개인적인 성공을 위해 수년간 함께한 팀을 순식간에 버리고 미넨으로 떠난 인물이기 때문에 케인의 속내가 드러나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이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팬들의 안타까운 반응 전해드리며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